지난해까지 여러분 학교 출산율이 0.78 정도였는데 0.70 올해 1학년 여러분 취학 학생 수가 40만 저희들 세대가 1960년대 70년대가 한 100만 정도가 됐죠 40만 정도로 줄어든 겁니다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오늘 이게 큰 뉴스였기 때문에 톱뉴스가 조순일보 뉴스 온라인판 일면 톱 기사입니다 한국 인구 감소 흑사병 때보다 빠르다 45년 후에 3천5반명 으로 쭈그러든다 이런 이야기가 톱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경제신문은 이제 저출산 해소 방안으로서 한국은행이 발간한 보고서를 요약해 가지고 도시 집중을 낮추고 육아휴직을 늘리게 되면 인구 5천만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냥 일반 기자들은 이렇게 스트레이트성 기사를 쓰지만 공병호 tv의 논평이라는 것은 이걸 보고 한번 뒤집어서 다시 생각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출산율을 반전시키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요즘에 여러분 젊은 사람들한테 아이를 낳아라 개론하라 이렇게 여러분들 권하지 않는 부모도 많을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요인이 뭐겠습니까 물론 정신적인 면에서 과거에 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었죠 그건 범세계적인 현상 이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가 과거 세대에 비해 가지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한국경제신문 여러분 기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한국은행이 저출산이 본인들 여러분 전공 분야는 아니지만 본인은 전공 분야는 아니지만 저출산 문제가 국가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분석보고서를 낸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집값을 낮춰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집중을 낮추고 도시집중을 어떻게 낮출 겁니까 경제가 선진화되고 발전된다는 것은 공산품을 만드는 제조업 중심의 서비스업종으로 그렇게 전환을 하는 건데 서비스업종 은 인력을 구하기 쉬운 여름 대도시로 모든 생산기능이 집적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구로공단 이 변신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도시집중을 낮춘다는 이야기는 한국은행 측에서 나올 수 없는 이야기죠 도시집중이라는 것은 물이 흐르듯이 그냥 흘러가서 도시집중 이 되는 거죠 국토균형개발을 하려고 노력한 데 되지 않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그냥 이동하는데 자기 발로 이동하는데 가지 말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집중을 낮추고 육아휴직을 늘려야 1.6명을 기대할 수 있다 옳은 것은 집값을 낮추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이제 시카고 대학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게리베크 교수 살아계실 때는 이제 돌아가신 sk그룹을 최종현 회장님하고 굉장히 친분이 깊었던 분이죠 게리베크 교수가 뭐 이 범죄라든지 이런 모든 혼인이라는 이런 문제를 지나치 다고 할 정도로 경제적인 동기를 중심으로 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노벨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출산율 이라는 것은 아주 근원적인 요인을 따져가게 되면 하나로 모아지게 되죠 그게 뭔고 하니까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나라의 앞이 밝고 자식을 키우는데 경제적인 부담이 들 면 그럼 장신이 여러분들 개론해서 아이를 많이 낳죠 사람의 여러분들 행동 동기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 이념이니 뭐니 이런 거 하더라도 경제적인 동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정선거 왜 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카르텔이 법조 인도 있고 여러분들 선관위 사람도 있고 더불당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을 왜 하겠습니까 게리베크 교수의 분석이 그대로 맞아뜨리는 겁니다 부정선거 여러분 하는 게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끼리 해먹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익이 되기 때문에 부정선거 하는 겁니다 무슨 뭐 사회주의 체제를 만들어서 부정선거 하는 것이 아니고 이익이 되기 때문에 부정선거 를 하고 이익이 때문에 대법관들이 덮어주고 이익이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 간들이 덮어주는 겁니다 선관위를 나무라는 대법관 판결이 못 나오는 것은 그 사람들로 퇴임하게 되면 다 정간예후받아가 몇십억씩 벌어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그런 종류의 본인의 이익을 희생하는 그런 리스크를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어제도 이런 방송이 됐지만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판결을 판사들이 안 할 거다 이야기죠 2024년 4월 총선까지 왜 본인들의 커리어와 미래를 담보로 해서 누구 좋으라고 여러분들 판결을 내리겠습니까 옳고 그런 문제를 떠나 가지고 사람의 행동동기를 항상 경제적인 요인 에서 엄청나게 영향을 받는 겁니다 아이를 왜 안 낳냐 경제적으로 여력이 안 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비용을 너무 많이 치르게 되는 겁니다 낳는 순간부터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교육비를 치료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해외 무역을 가지고 먹고 살아는 나라에서 공교육을 뭐죠 15년 이상 받는데 영어 교육 하나 제대로 여러분들 못 가르켜가 내보내는 게 대한민국 여러분들 공교육인 겁니다 모든 비용을 부모가 다 떠나 가지고 여러분들 아이들한테 가르켜야 되는 겁니다 행편없는 나라인 겁니다 그런데 아이를 나란 말입니다 서울 근교나 모든 곳에 그린벨트 기능을 상실한 땅이 어마어마하게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린벨트를 푼다는 이야기만 나오면 환경보존론자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뭡니까 아니데옵니다 아니데옵니다 이렇게 하니까 온 여러분들 나라의 천지가 대부분이 산잰데 그냥 온 전통을 물어 놓고 택지 공급을 줄여 가지고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놓는 겁니다 이러니까 그러면 국회는 어떠냐 국회는 다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아니까 법조인 출신들의 변호사들이지 않습니까 변호사들이 똑똑한 사람이 많은지는 모르겠 는데 변호사들이란 사람이 갖고 있는 특성이란 것이 그냥 털 규정 법률 안에서 모든 걸 여러분들 해결하지 않습니까 털을 깨는 발상을 할 수 없는 건 파격적인 발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시해 가지고 여러분 검사로 했기 때문에 법조항대로 할 겁니다 그 사고 털이란 것이 깨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회란 것은 평화시에는 맞는 여러분들 인적 구성인지 모르겠는데 나라 상황이 급변해 가지고 나라가 어려워질 때는 털을 못 깨는 겁니다 털 을 깰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는 겁니다 집값을 2015년 수준으로 어떻게 낮추냐 이런 이야기부터 먼저 나올 겁니다 택지 공급을 늘리면 집값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걸 못하는 겁니다 생각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냥 가난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재 상태로는 여러분들 저출산 트렌드를 못 바꿉니다 교육개혁을 어떻게 합니까 다 밥그릇 하고 앉아 가지고 뭡니까 딱 지키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깔아 앉는 겁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대한민국은 그냥 깔아 안겠죠 왜 생각이 가능하니까 가장 중요한 존은 경제적인 존입니다 주거비 부담이 비싸고 아이를 낳았을 때 교육비 부담이 어마어마하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취업 여러분 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다 연결된 게 뭔가 하니까 나라 전체를 그냥 완전히 뭐죠 해체 수준으로 뒤바꾸는 건데 좀 순화해서 표현하게 되면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정치개혁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라앉는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도시집중 완화 분야별 축상류 상승효과 하는 보고서에서 도시 집중 완화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만드는 이런 도시 과밀화 현상을 어떻게 여러분 바꾸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경제적인 동기라는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경제적인 요인은 대부분이 이런 뭐하고 관련되는 거 아니까 한국사회 구조개혁하고 굉장히 관련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착하게 이런 지적한 것이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전 세계가 걱정하는 한국저출산 문제 구조개혁 말고 해답이 없다는 겁니다 국가의 간접비용 줄이고 조세부담 줄이고 준조세 부담 줄이고 세금에 의존해서 먹고 사는 사람 숫자 줄이고 공기업 민영화 다 시키고 현장에 필요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계획 하고 그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벌써 그린벨트 해체 반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린벨트 를 해체를 안 하려면 고미라를 하든지 그러니까 그냥 가라앉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나라의 틀을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한 발자국도 이 여러분들 나갈 수가 없는데 온 세상에 뭡니까 그냥 세금 뜯어먹고 사는 사람 숫자가 날로 늘어져 않습니까 문정건대는 공무원 숫자를 얼마나 늘었습니까 아마 십몇만 정도 늘렸을 겁니다 다 전산화가 되는데 무슨 공무원을 십몇만 정도 늘리는 겁니까 다 세금으로 먹고 사는 그래서 건강보험료도 늘고 생산계층들은 허리가 쉴 정도로 세금 부담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되어 가는 겁니다 생각이 좀 파격적이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그래도 문제의 핵심을 환경사슬이 가장 정확하게 본 것 같아요 아주 평범한 소위 자유주의적 개혁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국사회가 동의를 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으면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어려워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선거까지 여러분들은 넘어가 가지고 그럼 선거를 좌파들이 장악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내놓는 정책이라는 에 대부분 반시장정책일 것이고 규제일본도의 정책일 것이고 대부분 대중영합주의에 치중된 정책일 건데 역주행을 계속해 나가가는 거죠 그러면 그다음에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해답은 해무나 여러분들 간단 명료 합니다 고통이 있지만 좀 피를 흘리는 부분이 필요하지만 선거 계획이 너무나 간단하지 않으면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하면 그냥 해결이 될 거 아니 니까 못하잖아요 그걸 못하지 않 습니까 그걸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여러분 과거에 한 몇 해 전에 중국의 cctv가 여러분들 방영했던 강대국의 흥망성세라는 그런 프로그램에서도 보게 되면 그 국가들이 대부분 내려앉을 때 보게 되면 문제를 대부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식자층들이 대부분 계획안을 이렇게 제대로 내놔도 정치집단에 그걸 수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가라앉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도 개인적 삶에서 생각이 건강해야 에 여러분들 삶을 건강하게 개척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한 사회 시대 정신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름이 다 사라졌 지 않습니까 민영화 규제 완화 그다음에 세금 낮추기 민간활력의 활성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그게 이러면 한참 떠오를 때가 1990년대 중반부터 외환위기가 끝나고 나서 이러면 단 2010년 정도까지 그런 분위기여 그 이후로는 어마어마하게 이러면 사회가 좌편향적인 그런 부분으로 기울어져 버린 거죠 생각 싸움에서 진 겁니다